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4에 관계사, 접속사, 전투사 등 헷갈리는 것들을 주어 모여있는 챕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챕터, 이번 부분은 테스팅 포인트 11 이고요. 전투사 플러스 명사고랑 접속사가 저를 연결시키는 경우, 이 둘을 구분하는 연습을 주로 할 거고요. 미리 말하자면 이 파트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 단순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것들만 암기하면 사실 거의 한 번에 풀리는 문제고요. 함정이 있긴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보죠. 일단 밑에 여기 전투사 플러스 명사고 접속사 플러스 절 이 부분을 부분에서 말씀을 먼저 간략히 드릴게요. 전투사에 대한 설명, 접속사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전투사라 하면요. 뒤에 문장을 쓸 수 없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쓸 수 없고요. 어떤 명사의 형태, 즉 구로 만들던 어떤 형태는 간에 명사화 해야지만 전투사랑 결합될 수 있어요. 전투사랑 명사랑만 결합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얘기하고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세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물론 구와 구도 연결하지만 여기서 구분할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접속사는. 그래서 그때의 접속사와 문장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전치사를 구분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보면 비슷한 뜻을 가져서 학생들이 이 문법을 모르면 해석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이것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despise, inspire는 같은 말이고요. 이거랑 보통 비교되서 나오는 게 이제 비슷한 느낌을 가진 although 같은 경우죠. though, although 같은 경우는 해석은 얼추 비슷해 뜻이 거의 같게 느껴지는데 문법의 속성이 다르죠. although, though를 쓰면 뒤에 문장을 써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위에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oint, due to, uncount of, 이런 거는 다 때문에라는 뜻인데 다 문장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얘랑 비교가 되겠죠. 뜻은 같습니다만, since나 because는 뒤에 문장을 써야 한다. 때문에라고 쓸 때는 뜻이.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since 같은 경우에 뭐뭐 이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때는 꼭 접속사, 즉 문장을 쓸 필요는 없어요. 뒤에 구, 명사가 와도 되거든요. 때문에라고 쓸 때는 문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동안에라고 구분하는 경우, during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시험에 잘 나오죠. while과 같이. 나머지들도 좀 나오는데, 책에 있습니다만, 비교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색칠로 표시된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테스팅 포인트 예제를 풀면서 간단히 몸을 풀어봅시다. 일단 보면, 뒤만 볼게요. 일단. a crash, 이게 충돌이죠. 어떤 부딪힌 사고 같은 거. collecting data 하고서는 data를 death로 받아서 쭉 data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구절이에요. 해석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뒤에는 이 세모로 치는 뒷부분은 아마도 분사 구분으로 보이니까 뒤에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즉, 문장이 아닙니다. 뜻은 같으니까 해석에 의미가 없죠? 밑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2번. In spite of the other. 뒤에 문장이냐 아니냐 보면 되는데, she was. 문장입니다. 답 나왔죠? 어두워입니다. 이 파트는 처음에 시작한 대로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빠르고 간결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he was asleep 도 문장이죠? 그래서 6번의 답도 wide 입니다. Dioring 문장을 쓸 수 없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뒤에, 테스팅 포인트로 넘어가서 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포인트 엑서사이즈 뒤에,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왔어야 되죠? 바로 잘못한 것 같은데 혹시?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와서 마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1번이고요. 마찬가지의 요령으로 계속 연습할 겁니다. 기본 문제죠? person's good이 주어 looks가 동사고요. 아, 쏘리. 아, 쏘리. 아, 쏘리. person's good looks가 여기서 looks가 제가 외모라는 명사로 쓴 거죠? 명사로 쓴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may get이 동사고요. attention이 목적으로 쓰이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당연히 despise는 쓸 수 없고요. although가 답입니다. 6번 도전 풀어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몇 가지들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요 문제도. 네, 뒤에 it being a late comer 했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건 뒤에는 컴마 찍고 문장이 새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컴마까지만 본다면 it이 주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being은 동사가 아니죠. 즉 제가 이거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보면 이 부분은요 절 즉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주어와 동사가 제대로 다 써 있어야 되죠. 이것은 지금 i and j 표현에 1. 분사 구문이고요. 즉 분사 구입니다. 구. 문장이 아니에요. 분사 구문의 모양이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시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하지만 분사 구문의 주어도 원 주절의 주어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때 별도로 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즉 이 형태는 분사 구문의 주어가 그냥 별도로 달려있고 생략되지 않은 형태인거지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절이 아니라 했으니까 얼도를 쓸 순 없죠. 그래서 답은 inspire love 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b번 밑에 내려가서 since 하고 나오는데요. it found 하고 its foundation 있습니다. 차이는 it found 해버리면요. found가 아마 find의 과거로 쓴 것 같은데 설립하다라고 썼으면 적어도 s가 붙거나 그랬겠죠. found라는 동사도 있잖아요. 설립하다라는 그 뜻으로 썼으면 적어도 s가 붙었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s가 안 붙은 걸 봐서는 find의 과거로 썼는데요. 일단 이게 만약에 맞다면요. 그것은 발견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게 되죠. 이게 뭐 이제 앞에 뭐 since가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저 관계사도 아니고 불안전한 문장을 써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ts foundation이 답이 된다는 건 그럼 알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since의 뜻은 뒤에 문장을 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문장이 아니잖아요. its는 소유격이고 foundation은 기초 토대라는 명사니까 문장을 쓴 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since의 뜻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고요. 전치사일 뜻은 뭐뭐 이래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립된 이래로 그것의 설립 이래로 눈에 띄게 remarkably하게 성장해왔다 이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다음 7번 문제 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회사는 그 제품들이 어떤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회사 제품 등 중 1번을 자발적으로 회사하고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일단 이미 제시된 글이 아이스크림 컴퍼니가 자발적으로 리코링하고 있다. 몇몇 제품들을 그러면 써있는 것을 빼면 아이스크림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회사들 중 제품들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회사하고 있다는 이미 써있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지금 한국말에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제품들이 어떠한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항상 뒷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길어서 가능성 때문입니다. 나머지 제가 지금 녹색으로 밑줄 치고 있는 이 부분은 가능성에 대한 수식어죠. 이런 이런 가능성 때문. 즉 명사 가능성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형태로 명작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때문에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시된 단어를 보니까 가능성 이란 명사에다 수식어를 붙여주기로 했으니까 because 를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because of 를 써서 명사를 쓸 수 있게 형태를 바꿔주고요. 가능성은 제시된 걸 보니까 the possibility 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possibility 를 활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쓰고요. 이제 나머지 이 가능성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는 건데 그 제품들이 어떠한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마치 문장과 같은 느낌을 주는 수식 부분이죠. 그래서 절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로 붙여줄 때 제일 좋은 건 접속사로 그냥 붙여주거나 본격의 접속사로 대수로 아니면 관계사로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거의 완전한 문장이지 않아요. 그 제품들이 어떠한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건 거의 완전한 제품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동격에 대해서 활용하는게 어떨까 뜹니다. 다른 제시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써서 조건에 맞는다면 정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처리 해볼게요. 다른 조건이 안 맞지 않으면 제품들이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깐 아마 추측에 메일을 쓸 거고요. 포함하다는 컨테인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물질을 아마 FallInObject를 쓰라고 한 것 같아요. FallIn Object 이렇게 그럼 빨간 펜으로 지혜 진짜 분석을 해볼까요? Product가 주어고요. 동사고요. 그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성된 완전한 문장이고요. 완전한 문장은 관계사로 쓸 순 없죠. 관계 대명사를 쓸 순 없죠. 그러면 이 That 은 적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That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문장은 접속사의 That 이고요. 같은 의미를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붙여만 명사에 대한 의미랑 같은 의미로 붙여만 주니까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됐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테스팅 포인트는 예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어 문제 어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게 관건인데 아까도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눈속임들 문장인 척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예 이번엔 좀 짧게 끝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